네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핀란드에 나토 가입 신청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식량 안보 회의가 예정돼 있고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발언할 예정입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4월 건축허가 4월 주택착공 건수가 발표되고 유럽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개장 전 로우스, 타깃, 아날로그 디바이스, TJX가 실적을 발표하고 마감 후에는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 발언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는 여러 차례 표현해온 만큼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준이 실수를 인정하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작은 호재성 재료에도 반응할 수 있는 국면임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환율의 안정세와 외국인의 매도압력 완화가 눈에 띕니다. 이 역시 상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뉴욕 증시의 가격 매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2009년 이후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직은 반등의 연속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익 중심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낙폭과 대조 안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마감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